엠믹스가 연기하는 건 또 처음 보여드리잖아요 여기서 맞아 다들 섭외 연락 오는 거 아니야? 어어 이거 한 번 연결봤다고? 안사 땅끅끅끅 뭐 하는 거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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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빵 하나 으악! 대박 대박 와 진짜 대박이다 짱사람 별이 빛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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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엠믹스의 아이돌이 빛나는 밤에 빛나는 The Dice is Cast 주사위는 던져졌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입성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어쩌면 삶은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무수한 선택을 하는 순간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면 직접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비록 매의 상상을 뛰어넘는 세계를 여행하는 기분에 머리가 핑핑핑 돌지도 모르고 피할 수 없는 빅 웨이브를 만날지도 모르지만 저희 앤믹스와 함께한다면 그마저도 즐겁지 않을까요? 여기는 앤믹스의 아이돌이 빛나는 밤에 네, 저희 앤믹스가 아이돌이 빛나는 밤에 DJ 1대 아밤지기가 되었습니다. 박수! 아이돌이 빛나는 밤에를 줄여서 아밤 1대의 압암지기를 맡게 된 소감이 어때요, 다들? 저희 앤믹스가 아주 잘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1대라는 타이틀에 굉장히 부담감이 살짝 있지만 네, 그래도 떨리지만 그 떨리는 마음을 안고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DJ 하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뭐예요? 청취자분들이랑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만 해보고 싶었어요. 나도! 나도! 그거 그게 맞는... 저도 저도... 나는 항상 사연소개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사연소개 해. 저도 사연소개가 진짜 너무... 해보고 싶은 게 이렇게나 많은 우리 앤믹스를 위해서 정말 재미있는 코너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와우!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얼른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앤믹스의 극장토론! 와우! 토론! 네, MBC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주제를 뽑고 멤버들과 토론을 해보는 장면 시간인데요. 또 우리 앤믹스가 과몰입 장인들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또 역대급 토론이 탄생할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드라마에서 주제를 뽑았는지 우리 베이 씨가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멤버들의 의견을 들어볼 극장 토론 주제는요. 지붕 뚫고 하이킥의 한 장면에서 가져왔습니다. 와우! 뚫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진짜 많이 봤어요. 이거 요즘에도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같이 뚫기 진짜 좋아해요. 또 토론 과몰입을 돕기 위해 지붕 뚫고 하이킥의 한 장면을 저희가 직접 연기해볼 텐데요.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았죠? 저 베이는요, 김자홍 님을 맡았습니다. 혜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현경 님을 맡았습니다. 효과음을 맡았습니다. 이순재 님을 맡았습니다. 지문. 정보석 님을 맡았습니다. 어떤 장면일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당신이 아버지랑 방 써. 교감쌤은 저랑 입었으면 되겠네. 안 돼, 안 돼. 할머니 나랑 같은 방 써야 돼. 지우 같다. 진짜 지우 같아. 진짜 금쩍이 아니야, 금쩍이? 너 뭐 하는 거야? 나는 아몬드 못 먹거든요. 안 먹어. 내 다시 어깨, 싫어! 할머니 완전 빠 ágraпод 꼬야! 너는 빠 크 빠귀 나는 과거 못 들리는 줄 알고 깜깜! 우리 애들 진짜 잘할 것 같아 진짜 잘하겠다 되게 잘 어울려 이거 근데 그렇게 큰 소리로 해도 되는 건가 여기서? 재밌을 것 같고 여기서? 셀린이의 효과는 기대된다 기대된다 자옹 님을 되게 역할 잘할 것 같아요 나는 혜리 님을 너가 진짜 잘할 것 같아 맞아 잘 어울려 우리 또 한 연기 하잖아요? 엠믹스 네 그럼 엠믹스 버전의 지둥뚫고 하이킥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예 순재의 집 거실 추운 겨울 자옥의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순재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끼이 끼이 이 선생님 신세 좀 짓게 미안해요 신세는요 이제 한 식구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 내 집이다 생각하고 지내세요 교감 선생님은 저랑 입었으면 되겠네요 아아 안돼 안돼 할머니랑 나랑 같은 방 써야돼 아 이해가? 네가 할머니 혼자 봤다고? 아 할머니랑 나랑 얼마나 친한데 그치 할머니? 혜리의 방 같은 방을 쓰게 된 자옥과 혜리 자옥이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자 혜리는 친근감을 느낀다 할머니 나랑 친구할래요? 난 벌써 너랑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헉 할머니 아몬드 좋아해요? 아몬드 먹을래요? 어머 있으면 먹지? 자 이거 먹어 아유 고마워 잘 먹을게 누워서 그런지 더 맛있다 니가 줘서 그런지 더 맛있다 휙 한 개 더 줘요? 더 있어? 만들면 돼요 있어 봐요 혜리 아몬드 초콜릿을 입에 넣더니 열심히 초콜릿을 녹여 먹는다 냠냠냠냠냠 너 뭐 하는 거야? 자야 아몬드 난 아몬드 못 먹거든요 사발 그럼 내가 방금 먹은 아몬드도 그럼 근데 생각끼리는데 뭐 어때요? 아우 들어 아몬드 이게 무슨 짓이야? 뭐? 더럽다고? 지랄날냠 하늘에 방금 먹은 거야 뭐? 방금 동구 하늘에 방금 먹은 거야 뭐? 방금 동구? 휘방울만한 게? 뭐 뭐 뭐? 그럼 니가 쪽쪽 빨간 거 줬는데 별지 안 더러워? 내 건 하나도 안 더러워 내 건 하나도 안 더러워 뭔가 결심한 자욱이 아몬드 초콜릿을 입에 넣고 열심히 녹여먹는다 뭐 지금? 너 안 더럽다며? 얼린먹어 아 싫어 할머니 요즘 빵꾸떵꾸냐 내가 빵꾸떵꾸면 너는 빵꾸떵꾸떵꾸떵꾸떵꾸떵꾸냐 내가 왜 빵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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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꾸떵꾸농꾸떵꾸 ow 할머니도 빵꾸빵꾸떵꾸떵꾸떵꾸afft 너는 그럼 빵구빠敢쿠 하고 할머니 빵빠 enjoy 똥똥똥똥 adult 착 Dun 예언 할머니 닮아서 당장 나가 내 방에서 당장 나가 아이고 나는 뭐 고함 못 지 związ 했잖아 나가 악! 와! 대박! 대.. 진짜.. 나가 왜 이렇게 잘해? 대박이다 너 완전 진짜 금쪽이 같다 둘 다 너무 잘 살려줘요 톤이 딱 맞는 거 같아 완전 대박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그 짓뚫히게 자옥 님의 상황에 처해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막 그냥 아몬드를 줘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른 사람 입에서 녹여서 나오고 진짜 최악이야 진짜 최악이야 근데 그러면은 약간 화가 난다기보다는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어 맞아 아니면은 그걸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아몬드가 모아져 있길래 어! 아몬드다! 하고 딱 먹었는데 다른 멤버가 와서 어? 그거 내가 아까 초콜릿 먹고 쪽쪽 빨다가 뱉어 놓은 건데? 아 멤버들은 사랑을 하지만 그럼 그 멤버한테 화났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요? 근데 애초에 왜 먹을 줄 모르고 나 보고 가야지 근데 언니가 잘못하건데? 아니 근데 그걸 왜 서로의 잘못이 있어 왜냐면 당사자는 많은 아몬드를 먹고 좀 이따 버려야지 하고 잠깐 모아둘 수도 있고 다른 데 잠깐 갔다 올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멤버가 와서 그냥 먹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뭔가 누구 건지도 안 물어보고 언니는 왜 남의 아몬드를 먹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내 입에서 나온 소중한 아몬드인데 내 아몬드 나는 근데 막 화내는 것보다 그냥 그냥 계속 기분이 안 좋았을 거 같아 혼자? 그냥 나를 탓하지 않을까? 왜 먹었냐? 왜 먹었냐? 이런 지효야 네 오늘 엠믹스가 1대 아밤지기가 되어 보았는데 다들 어땠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맞아요 연기하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놀랐어 맞아 엠믹스가 연기하는 건 또 처음 보여드리잖아요 진짜 처음 맞아 다들 섭외 연락 오는 거 아니야? 똑해 너네 김치급들이 기나지 마시고 부러워 부러워 효과음 섭외 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아우 어? 벌써 부러워 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나쁜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더라도 그 끝에는 무지개가 떠있길 바라며 저희의 마음을 담아 엠믹스 쿨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지금까지 1대 아밤지기 엠믹스의 베이 큐 큐 큐진 설윤 지니 혜원 릴리였습니다 네 우리는 다음에 마저 얘기해요 안녕 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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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1대 아밤지기 나가 엠믹스 애 compartек 응 엠믹스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